음악 저는 동명대학교 K스포츠 태권도학과 이현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명대학교 K스포츠 태권도학과 조인영입니다. 동명대학교 K스포츠 태권도학과는 한국의 전통무술인 태권도를 핵심으로 삼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스포츠 산업을 지향하는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는 태권도를 비롯한 한국의 전통무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며 학생들에게 국제 스포츠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태권도의 역사와 이론, 기술에 의해 호신술, 태권체조, 마샬아츠, 격파기술 등의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태권도 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새, 겨루기, 그리고 태권체조를 전문적으로 훈련하여 대회 출전 및 시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 K스포츠 태권도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국가대표 및 선수, 태권도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스포츠 경영자 등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스포츠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스포츠 단체나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자체 태권도 도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 K스포츠 태권도학과로 오셔서 태권도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